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인 유승민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월 달 안에 국민의힘 탈당하겠다던 유승민이가 탈당을 안하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라며 직격을 했는데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유승민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승민에 대한 이 민심의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JTBC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왜 유승민이가 탈당을 안하는지 그 본질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JTBC 기자는 유승민과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12월 달에 탈당을 안하는지 물었더니 유승민이가 내년 4월까지 국민의힘에 있을 예정이라며 4월 달 가면 국민의힘 총선 폭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 이후에 반윤 세력들과 연대를 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라는 우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간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승민. 이러한 유승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JTBC 기자는 분명히 12월 달 안으로 본인의 입으로 국민의힘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결국은 유승민의 그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JTBC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 신년사 오만 독선.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절개 노름. 이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 능력으로 국민 평가받을 시간. 다수당 대표는 재판. 유승민 전 위원이 새해 첫날인 1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세를 취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유승민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경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 치던 상조하고는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 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으로 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전 위원은 물가는 뛰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 실질 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라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 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으나 태형의 워크아웃에서 보듯이 부동산 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는 인구 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합계 출산이 60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라며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야경의 외침이 들린다라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의 당, 그 당의 전 대표는 동봉투 돌리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은 선출된 당 대표는 연거프 찍혀 쫓겨나가고 유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절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라고 유은 대통령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승민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유승민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나 할까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는 할까요?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알기나 할까요? 라며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라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승민은 당장 제2의 IMF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외 순방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끌고 나가 막대한 해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질타했습니다. 또 유승민은 주 69시간 소동 이후 무슨 노동개혁을 했나? 만 5세 취약과 수능 킬로문항 소동 이후 무슨 교육을 했나? 국회에 사지 선다가 아니라 24지 선다를 외치고 국회에 공을 넘긴 후 윤 정부는 무슨 연금개혁을 했나? 저 출산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해법이 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유승민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라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과 가까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본격 창당에 나섰습니다. 유승민은 지난달 26일 MBC에 출연해 국민의힘 탈당 여부나 신당으로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만 오래 해오고 있고 아직 탈당을 결심 안 했다라며 답을 피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유승민의 이런 지랄발광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유승민이가 지금 관심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을 정조준으로 한 폭탄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이다? 지금 무려 2928개의 댓글, 뭐라고 송토를 하고 있느냐? 이제 유승민, 이 인간, 그만 보고 싶다. 유승민은 왜 국민의힘에 남아서 비난과 비판에 몰두하는지 유승민이 정치인이냐? 당장 꺼져라. 아 참, 이런 자가 바로 국민의힘 있다니. 그럼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에나 가지 왜 찌질하게 내부 총질이나 하고 그러냐? 유승민 배신의 아이코나. 승민아, 정확하게 말하면 유승민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다. 유승민아. 지금 오만한 자의 배신자의 독솔, 유승민 이 배신자 보아니 준속이 한 데 갈 모양이네. 속이 훤히 보인다. 이러니 정치하는 놈들 욕먹지. 그러니까 물론 유승민 칭찬하는 댓글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댓글이 누구다? 문재인이 망쳐놨지, 윤석열이가 망쳐놨냐? 한마디로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유승민을 발칵 뒤집어 엎는 댓글이 줄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자이며 간신배인 유승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진짜 민심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